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그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이렇게 공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그 물을 덮여서 온 지구가 다 열을 받아서 북극도 남극도 기구가 다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중력에 의하여 물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로 이렇게 막고 계셨다. 그런 얘기에요. 창세기 6자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람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이제 이 노아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도 이상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실론자일 때는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내 죄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책임지시고 죽어주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상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노아 시대도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다 혼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조절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은 젊을 때부터 여자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껍데기예요. 여자는 뭘로 조정해요? 여자가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뭘로 조정해요? 다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당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고 여자는 목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향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목에 달렸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안큼해요. 안 하는 척 하면서 저도 보면 그래요. 그냥 6장 1절과 2절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영세속화됐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보면 결국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 세속에 다 빠져가고 있는 그런 때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내 성령이 사람과 계속 다툴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점점 세상적으로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유혹을 받아 가지고 자꾸만 조건적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해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 성령을 대적하는 거에요. 자꾸만 유혹을 받아 가지고 돈 쪽으로, 출세 쪽으로, 권력 쪽으로 명예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말려 보려고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얘들과 내가 신경이를 못하겠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 말은 뭐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무엇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끝까지 세상의 방향으로 간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말은 더 이상 신경을 안 하고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말은 그냥 고기 덩어리 즉 영적인 그 가르침을 자꾸 어떻게 포기버리고 자꾸 세속화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요소는 점점 없어지고 점점 점점 조건적으로 변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명예욕 권력욕 이런 그 욕심만 따라가는 사람을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 영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도 점점 육체가 되어간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의 날들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도 내가 120년을 더 기다리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최후의 방법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을 120년이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러나 여기서 내가 끝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면 바로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궁창을 내고 그랬다고? 웃기지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은 물을 가르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대로 이제 끝! 하면 그때는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여덟 식구가 있는데 이 여덟 식구라도 어떻게 홍수가 올 텐데 하나님이 이 공창 위의 물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 힘을 거두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깐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내리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을 거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전하게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노아 식구에 합류해서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 이것을 120년동안 해보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 살고 있던 노아 식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을 떠났다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이고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 그 생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생기를 거부하면 그냥 홍수 안와도 사실 죽는게 그게 맞아요. 홍수까지 내려야 될 이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어떻게라도 노아가 남은 120년 동안 열심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지않고 구원해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12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땅에 뇌피림이 있었고 뇌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당시에 거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사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껏 산다고 해봐야 90년, 100년밖에 못 살아. 아시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900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는 아직도 인간이 많이 망가지지 않아서 훨씬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거인 그러니까 아마 사람을 어떻게 교배를 한 모양이죠? 거인들끼리 또 붙이고 더 커지면 또 뭐예요? 이렇게 큰 거인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을 가지고도 어떻게 많이 장난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았다는 거죠. 아마 거인 만들어서 쌈 시켜서 도박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사람을 뭐 취급을 한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센 사람, 더욱 큰 사람 그래서 교배해서 만들어서 서로 누구 작품이 이기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내 비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 비림이 있었다 이 말은 썩을대로 뭐예요? 썩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요즘 지금 지금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란 말입니다. 버스 버스 버스가 아니고 버스 입니다. 유니버스 그래서 초월 즉 초월 우주라는 말입니다. 즉 아시겠죠? 아마 진규가 설명하면 잘 할텐데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경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도무지 이게 진짜 현실인지 이게 지금 자기가 게임을 하는건지 현실과 비현실이 막 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그래서 인터넷 속에 그냥 빠져 버려 빠져서 자기 본래 살던 현실과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자기가 어느게 진짜 자기인지를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정신적으로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이버 공간에서 세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소리를 나중에는 못하도록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이버 공간 속에 있어.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내 세상이야. 그런데 그게 끝나면 지금 이 현실은 생소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즉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최종적인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시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제 하나님하고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디에요? 사이버 공간이 자기 세상이야.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노아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잔은 죄악의 잔이 찼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물잔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잔이 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물을 부으니 이게 넘치고 넘쳐서 넘쳐 흐르는 것을 관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을 사람으로 본다면 그 마음 속에 온갖 죄를 퍼붓는데 이제는 남은 조금 성령이 차지할 공간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이 되어 가지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뭐밖에 몰라요? 돈 밖에 모르는 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돈밖에 모르고 내면의 영적인 차원은 아무도 추구하지 않고 쾌락? 돈? 명예? 인기? 그렇게 다 가고 있어야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K-POP 해 가지고 온 세계가 뜨들썩하지만 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단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로봇 춤이지? 이게 대한민국 최고예요. 어떤 것은 정말 아름다움 의미가 아니라 그저 자극적인 것 밖에 없어요. 정말 좋구나. 이런 잔잔한 감동, 우리의 네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전부 팍팍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그래서 미치게 만들고 우와! 지금 노화 시대가 그런 시대에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아까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노화도 주사 낳아서 치료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를 배워보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텔로머라제,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되면 노화가 방지되죠. 그 노란색 물질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주사 놓겠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그 노란색 물질 텔로머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새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에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여러분 차례는 안 올 거에요. 엄청 주사 한방에 1억씩 내요. 주사 한방 맞으면 뭐해요? 주사 맞고 노란색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면 없죠. 그렇죠. 내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내 유전자가 계속 텔로머라제, 노란색 물질을 계속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주사 못한다는 그런 시대에요. 기술은 발달할 대로 발달했고 아마 그 사람들은 다 노예였겠죠. 사람을 사고 팔고 했겠죠. 덩치 큰 남자와 교배를 시켜서 그러면 덩치 큰 애가 나오겠죠. 강아지들은 그래서 강아지가 있는 거에요. 작은 놈들끼리 또 붙이면 더 조그만해지고 그래서 이런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리아도 있고 뭔가 다 나오잖아요. 마티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을 개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인들의 뇌피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인들은 힘도 쎄고 노동력도 좋고 노예로서 일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 사람의 가치를 물건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물품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그 돈으로 결국은 환산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들었음을 어떻게 한탄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땅에 만드신 이유는 뭐 하려고? 사랑을 주기 위해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을 주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싫다는 거야. 이제 한탄하시다 하셨다 또는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가 인간을 창조한 것까지 어떻게? 후회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하사,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서 근심이 뭐 나옵니까? 아시겠죠? 근심이라는 건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통하게 하였더라. 한탄했다? 후회하셨다? 비통하다? 비통이 좀 낫네요. 그렇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다 마음이 지금 제 분에 안 차요. 이건 좀 약하다. 그래서 역시 킹 제임스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리우абот사가 개혁하다는 점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나는 하나님을 거æ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그의 마음 속의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나몰라라고 제쳐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실이 하나님을 그리브하게 했다. 그리브. 여러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그리브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리브라는 단어를 좀 알려면 미국에서 좀 살아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영어로 영어라고 배우면 그리브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슨 단어인지는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그리브하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팽개치고 떠나버렸다. 지금 하나님과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저기 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잘 산다고 매일 술 먹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고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았어. 그렇죠? 그 욕심에 속았어. 그 세속적인 욕심, 이기심에 다 속아서 지금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점점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꺼져가면서 변질되어 가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마음이 그리브다. 이 말이에요. 그리브. 우리 한국말에는 그리브라는 영어 단어를 확실하게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브는 어떤 고통이에요? 비통하다 그랬는데 어떤 고통이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편개치고 나를 떠난 상태의 괴로움이다. 그 고통이다. 한국말로 좀 정확한 것이 있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그 순간의 증세고 그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죽어가고 있고 한국말로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단어는 너무 약해요. 이 그리브에 비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브가 너무너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숙모님이 금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숙모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 병도 없는데 왜? 그 남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억장이 무너지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헤어지는 듯 결국 그렇게 너무 아프면 나도 죽을 수가 있을 만큼 그런 고통이 그리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브라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떠나간 저 악한 저인들을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그리워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한국식으로는 가장 가까운 번역인데 그냥 그리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이 이어지는가는 잘 표현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워 가슴이 이어지는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젊은 의사 그 부부 백혈병으로 1년 만에 그 아기가 죽어버렸을 때 그 엄마는 그 아기가 보고 싶어서 이제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고 싶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박사님 그 아기를 나중에 볼 수 있다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글을 왜 볼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 주시면 저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통.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은 나무 새끼들 너희들 안 돌아와봐. 내가 하늘에서 물을 확 내려서 싹 쓸어서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7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사되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활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브라는 단어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이 물을 아랫물 위물로 나눠서 붕창을 내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없어. 무슨 창조주야. 그때도 진화론이 나왔었겠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이 이미 무엇을 선택해 버린 거에요. 죽음을 선택해 버린 거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당자가 우리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 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뭐하러 나간 거에요? 굶어 죽으러 나간 거에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으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을 지금 다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홍수는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죄가 많을지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왜? 지금 결국은 이 홍수가 내려서 그 인간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명을 져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야. 그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새끼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다 홍수 내서 죽겠버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선택대로 홍수가 와서 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쓰러서 그걸 누가 한다고? 마치 하나님이 주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내가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이게 이게 바로 무슨 성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음을 사망을 선택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죽이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모쪼리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감성적 표현을 여러분이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나중에 박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나타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괴로워?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안 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박수! 지금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이 말을 이 나무 새끼가 다 싹 썰어 죽여버리래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은 아주 너무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이 노아 말고 다른 놈들은 죽어마땅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싹 다 죽여버릴 건데 노아만은 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탁 볼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 번역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말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보시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다른 놈들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릴 텐데 이런 식이요. 왜? 왜? 왜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이미 성경 번역을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딱 결정하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맞아. 그러니까 자 또 한번 볼까요? 다른 번역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노아는 노아 파운드 파운드는 말은 발견했다. 그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뭐를 보았다? Grace, 은혜.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을 그는 사랑을.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뭐냐면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모 안에서 눈, 하나님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 같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은 그 죄인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눈에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다 이제 죽는다. 나는 이 애들을 내가 왜 만들었든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홍수를 내려서 어떻게 쓸어버리겠다. 라고 할 때는 노아가 놀라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까 그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이 놈의 새끼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성적인 표현이고 그들이 자초한 죽음을 그들이 선택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 선택을 인정해서 그 죽음을 허락하시는 그 고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이 놈의 새끼들을 그냥 다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셔야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져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켜져야 되는데 생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겁나네. 그러면 도로 꺼져 버리죠.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를 지켜서 방주를 지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궁창의 윗물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해서 하기 때문에 홍수는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드는 방주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더 이상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했어. 뭐대로 됬습니까? 선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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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놔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홍수 뒤에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선택대로 그냥 되도록 그냥 놔두면 인간은 다 죽고 결국 나는 나대로 죽을 지경이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선택대로 얘들의 선택대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할 수는 없는 거고 선택대로 내버려 두니까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죽을 것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수위에 노아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언약을 해요. 그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딱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노아야 앞으로 있잖아. 이제는 내가 도저히 그들의 사람들의 선택대로 그냥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너희 여덟, 식구만 살고 다 죽잖아. 이건 나 더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홍순이 이런 방법을 선택대로 그냥 결과가 결론이 나도록 나는 이제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야. 이제 얘들 죽는 거 보고 나 더이상 이거 못하겠어.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람은 다 조건 없이 살리는 그 구원을 하고 내가 죽을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홍수같은 방법은 더이상 안 택해. 내가 죽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죄인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겠다는 십자가의 약속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도 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노아홍수 얘기를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던가. 선택한 대로 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다. 내가 죽을 거야. 오히려 내가 죽는 편이 낫지. 내가 안 죽고 얘들이 죽는 꼬라지를 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아홍수 얘기를 통해서 유전자가 활짝 켜지게 되어 있어. 아직 켜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배워 오신 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수록 그게 왜 맞아? 그래야만 유전자가 켜지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꾸 알수록 우리 유전자는 꺼져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원으로부터 탈락을 받고 끝끝내 조건적으로 고집하고 율법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실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어서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실수, 그 부작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데 그들의 실수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얘기였다. 그렇죠? 유전자 많이 켜지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으시고 너무너무나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아픔, 그 그리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인간들이 선택한 대로 그냥 자기가 선택한 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더 이상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려면 공의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 공의대로 하시는 것, 죽어야만 마땅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게, 그냥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대신 죽어주는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생기를 받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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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